배달음식 주문 시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 해놓고 먹튀하는 손님들의 제보가 종종 전해져 외상이 꺼려지는 사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돈은 없지만 끼니는 거를 수 없는 손님 이라는 제목의 글이 개조됐습니다. 음식점 업주 A씨는 지난 6일 알바생들로부터 외상 손님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는데요. 해당 손님은 저녁 타임에 배달 어플로 음식을 주문하며 새벽에 돈을 보내주겠다며 외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녁 알바생이 주문을 거절하자 손님은 새벽 시간 다시 음식을 주문하며 오전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는데요. 결국 새벽 알바생이 이를 A씨에게 알렸고 A씨는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나 싶어 해당 손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첨부된 문자 내용을 보면 A씨가 결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 묻자 손님은 제가 새벽이고 오전이고 출근하면 돈이 생겨서 그때 이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어 밥을 못 먹어서 돈은 없지만 밥은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삼시 새끼 잘 챙겨 먹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이라도 정황상 선뜻 외상을 해주기 곤란한 상황 같죠.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방구석 거지 사기꾼이다. 너를 어떻게 믿고 음식을 보내주냐. 말 한마디가 너무 당당해서 주기 싫다. 언제 봤다고 외상 요구하냐. 등에 먹튀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